내년 한국에 공식 진출해 프랑스 자동차 브랜드 시트로에 시트런의 공식 수입원 함블모터스가 신규 딜러를 모집한다고 이를 밝혔다. 신규 딜러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부산 지역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및 건물을 소유하고 있거나 임차가 가능한 개인이나 법인에 한한다. 또 전시장과 퀵서비스 센터를 함께 갖출 수 있어야 한다. 제출 서류는 법인 및 대표 속에서 딜러 지원 동기 및 창업계획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등이며 오는 9월 30일까지 관련 서류를 환불모터스 시트로엔 딜러 개발 담당자 문의 0234081635에게 제출하면 됩니다. 시트런 케이악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트로엔은 전세계 80여개 국가의 1만여개의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해 146만대의 판매량을 기록하며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브랜드다.